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 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명란젓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먹는 김도 준비되어 있구요 그리고 언제 먹을 줄 모르는 내 감이 있습니다 연식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죠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때려 박았습니다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 넣구요 먹으려다가 지금 밖에 손님이 와 있습니다 잠깐 그 손님 좀 데려오겠습니다 문을 두드린 친구는 바로 이 딸기 오시다 딸기야 인사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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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에요 저는 주인님이 뭘 훔쳐먹는 것 같아서 맛있는 것만 혼자 먹는 것 같아서 문을 두들겼어요 안녕하세요 둥둥다리 하 둥둥다리 하하하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짱이하고 딸기 내가 간식 줄게 알았지 좀 기다려 얼른 끝낼게 이렇게 제가 막 문을 서서 세게 두들겨 가지고 신경이 쓰여 응 아 아 이 때깔 좀 보십시오 벌써 식욕을 자극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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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